안녕하세요 부양나무풍입니다. 또 새로운 한주가 시작됐네요. 시작되는 한주 모두 다 화이팅 하시고 너무 꽃이 예쁘게 피어서 아마 이 영상을 담아봅니다. 아마 이 아나스몸 슈퍼붐은 아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올해 마지막 방송인 것 같아요. 덴드로비움은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나. 다음에 벤손이에 한 번 남고 거의 올해 덴드로비움은 마지막 방송인 것 같습니다. 저쪽에 파리시도 조금 쉐미알바도 조금 남아있는데 쉐미알바 하고 안있습니까 셀룰 하고 이런거 남아있는데 올해는 조금 빨리 안있습니까 이거 방송을 요 하고 또 우리 워크리아나 워크리아나 이제 저 어딥니까 새로운 신모들 나왔던거 방송 판매 방송하고 또 워크리아나 이제 점점 커가는거 그거 이제 완제품들 이제 방송해 가지고 판매 방송할 예정입니다. 요 너무아 있습니까 이게 한번 봐보세요. 이 자생기를 자생기를 넘어 선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예쁘게 이제 피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완전히 원시림이에요. 너무 예쁘게 피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나무에 이제 오랫동안 오래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던 영상 만들었던 아이들은 지금 아이들은 완전 100% 다 피지는 않았습니다. 100% 다 피지는 않았고 어 오늘 어 내일이 최절정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이 최절정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어 그래가 지금 판매 방송 영상을 담아 봤습니다. 어 덴드로비움 아노스몸 슈퍼붐 음 오늘은 슈퍼붐 만 모조리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조리 가지고 하나가 색색이 색깔이 조금 진한 색 연한 색 아니었으면 여러가지 섞여져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음 이 기에 좋은 슈퍼붐을 저렴하게 아니었으면 가장 저렴하게 아니었습니까. 사실 수 있도록 아니었습니까. 저희 방송을 담아 봤습니다. 담아 봤기 때문에 슈퍼붐은 지금부터 또 마찬가지 만은 덴드로비움은 지금부터 이제 아마 뿌리가 이제 신화에서 뿌리가 내리기 내렸기 때문에 내리기 때문에 있습니까. 물을 조금 많이 주셔야 될 겁니다. 이때까지 이제 저희들이 신화 내릴 때 신화가 내릴 때 물을 조금 적게 주고 이렇게 하는거 하는데 꽃이 피고 나서 피기 전에 바로 물을 줘 버리면 신화도 적게 안날 뿐더러 신화에 물골병이 데리고 나면은 신화들이 많이 나지를 않아요. 하는기 때문에 꽃이 피고 나서 조금 한 20일 정도 말려 버리면은 신화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날 거에요. 그리 하셔야지 저도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보면은 어떤 자생기 부양란은 자생기처럼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양란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보면은 이 덴드로비움 신화 날 때 아니었습니까. 신화가 클 때 물을 많이 주시라고 하는데 물을 줄 때도 주기가 있는 거에요. 기울에도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물을 어느 정도 많이 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물을 많이 주면 그렇지 않고 이제 저온이 있을 때 물을 많이 주면은 아무래도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게 신화 꽃놈 자리 라든가 이런게 소멸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뭐 15도 이상을 올려주지 우리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15도를 올려주지 못한다 아입니까. 그때는 물을 주면은 물을 주면은 오히려 모든 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기 때문에 차라리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렇게 안 하고 기울에 12월 달부터 3월 1일까지는 금기를 아예 금기를 보내버려 가지고 3월 1일 날 따뜻할 때 물 주면 아니었습니까. 모든 꽃들이 이렇게 많이 달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향간에 아니었습니까. 뭐 조금 아니었습니까. 이리 부양에 기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부양에 꽃이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거 결과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원래 마리아 앞서는 사람들은 마리아 앞서는 사람들은 꽃을 제대로 잘 못 기릅니다. 그가 여기저기서 아니었습니까. 그분들 한 분 한 분 이래 가지고 뭐 물을 많이 주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꽃 기르는 거 나중에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제 핑계가 꽃을 못 기르면 핑계가 먼 핑계인가 하는 것 같으면 환경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 환경은 아니었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걸 물로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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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물을 어떤 시기에 많이 주고 어떤 시기에 적게 주고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절대 맑은 날은 되도록이면 물 많이 주지 마세요. 이 애들도 야생지에서는 비가 오는 날 비만 바라보고 사는데 우리 사람의 욕심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물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 식물들도 아니었습니까. 제대로 잘 자려면 되는데 오히려 물을 조금 말리면서 아니었습니까. 비 오는 날 물 많이 주시면 아니었습니까. 얘들이 급격히 아니었습니까. 팍팍히 해 가지고 자라 줍니다. 자라 주기 때문에 그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아니었습니까. 그죠. 많은 정보를 받으면 아니었습니까. 식물도 혼돈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는 자제 하시고 아니었습니까. 자제 하시고 진짜 정말 전문 아니었습니까. 나눈에 이렇게 이렇게 꽃을 잘 키우는 그런 나눈을 많이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 쪽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판매 방송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은 이게 오늘 완전히 대품 하나를 쭉 내놨습니다. 이거 대품 하나 부양에서 이때까지 길렀던 한 10년 넘게 길렀던 대품 하나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거 아노스몸 슈퍼범 1번. 그죠. 오늘은 제가 또 이게 두 번 세 번 방송을 하면 헷갈릴 것 같아 가지고 딱 그냥 한번 지나가고 말겠습니다. 1번 가격 아노스몸 슈퍼범 아노스몸 슈퍼범입니다. 오늘은 전체 다 아노스몸 슈퍼범입니다. 1번 가격은 6만원입니다. 여기 보세요. 1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화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2번 가격이 8만원입니다. 신화 2개에 꽂아있습니다. 요거는 색깔이 조금만 있습니까. 오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작. 그죠. 여기에 부작에 아주 던신하게 1년 전에 2년 전에 아예 고정을 시킨 겁니다. 2번 가격은 신화 2개 던신하고 아예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가격은 8만원입니다. 3번 가격. 3번 가격은 토분에 심어져 가지고 꽃 지금 달고 있고 신화 건강에 납니다. 3번 가격은 6만원. 4번 가격 8만원입니다. 부작입니다. 신화 2쪽에 꽃 아주 멋있게 달았습니다. 4번 가격은 8만원. 신화도 아주 좋고 토 부작도 안 있습니까.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딱 묶어져 있는 거예요. 5번 가격. 5번 가격은 신화 10만원이에요. 신화가 안 있습니까. 아주 건강하고 이래 가지고 밥도 많은 거예요. 5번 가격은 여기 꽃 이렇게 피해 가지고 있고 신화 건강하게 안 있습니까. 신화 2개 나오고 여기 줄기 타고 나오고 꽃이 이렇게 피해가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아주 예쁘죠. 그죠. 5번 가격이 참 멋있습니다. 6번 가격도 10만원이에요. 이게 6번 가격이 이것도 6번 가격 10만원입니다. 여기도 신화 2개 건강하게 물고 있고 있습니다. 꽃 한참 예쁘게 피해가 있습니다. 6번 가격이 여기 꽃이 이렇게 피해가 있습니다. 7번 가격 6만원이에요. 신화 1개 우리 부양 토분에 해 가지고 여기 쭉 늘어 보면은 꽃이 이렇게 달려가 있습니다. 8번 가격 6만원이에요. 그죠. 그냥 일반 토분에 심어져 가지고 여기 아래 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꽃 4개 이렇게 피해가 있습니다. 8번 가격 9번 가격 6만원이에요. 신화 건강하게 큽고 이렇게 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번 가격 10만원 꽃대 3개 꽃대 3개인데 꽃대는 3개인데 올해 불행인지 신화가 2개밖에 안 났습니다. 신화가 2개밖에 안 나와 가지고 가격을 10만원 잡았습니다. 11번 가격 6만원 11번 가격 우리 신화 나오고 새 집에서 이렇게 예쁘죠. 11번 가격 6만원 그죠. 12번 가격 6만원 부작입니다. 부작이 활착 되었습니다. 활착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활착이 안 되면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활착이 1년간 순화를 시켜 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13번 넘어왔습니다. 13번 가격 10만원. 여기는 신화가 3개 붙었습니다. 신화 3개 붙었고 꽃은 여러개 여러개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그죠. 여기 하나는 여러개 14번 가격도 10만원 입니다. 여기도 신화 3개 붙었습니다. 신화 3개 붙었습니다. 신화 3개 붙었습니다. 신화 3개 붙었습니다. 15번 가격 6만원 부작입니다. 15번 가격 6만원. 16번 가격 10만원 입니다. 신화 2개 입니다. 신화 2개 해 가지고 꽃이 위에 지금 필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17번 가격 6만원 입니다. 이것도 부작에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작. 그죠. 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번에서 17번이죠. 이게 17번에서 이렇게 늘고 꽃은 이렇게 피가 있습니다. 19번 6만원 입니다. 이것도 부작 입니다. 부작 멋있죠. 이것도 부작은 참고로 18번이 아주 멋있습니다. 부작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참고로 18번이 아주 멋있습니다. 부작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18번이 아주 멋있습니다. 19번 가격 6만원 입니다. 20번 가격. 20번도 부작이 멋있네요. 20번 가격 6만원 입니다. 20번도 부작이 멋있습니다. 1년 전에 이거는 아직까지 꽃이 안 피지 않았습니다. 20번 가격 6만원. 21번 가격 10만원 입니다. 10만원 여기에 꽃이 피지 않은 거 여기에 꽃이 두 개 두 송이 지금 피기 두 대가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신화 건강합니다. 20번 가격 10만원. 22번 가격 6만 5천원 부작입니다. 이게 아직 이것도 꽃이 피지 않았는데 부작이 부작도 크고 꽃이 지금 피지 부작이 아주 큰 부작에 붙어 있습니다. 6만 5천원 입니다. 23번 6만 5천원. 23번 6만 5천원. 요거는 6만 5천원 인데도 신화가 한 개 더 붙었습니다. 조그만한 개 하나 더 붙었습니다. 내년에 꽃이 첫 꽃이 23번 6만 5천원 입니다. 24번 6만 5천원 입니다. 24번 6만 5천원 이구요. 25번 6만 5천원 신화 돼 가지고 전신화 25번 6만 5천원 지금 꽃이 피려고 준비 를 하고 있습니다. 26번 가격 6만 5천원 요것도 우리 사각 분해 사각 나무 거리 분해 안 있으면 해 가지고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피가 있습니다. 26번 가격 6만 5천원. 27번 가격 6만 5천원 우리 새집에 안 있으면 이렇게 심어져 가지고 꽃이 이렇게 많이 달려가 있습니다. 6만 5천원 27번 6만 5천원 그리고 오늘 특대품 안 있습니까 오시는 분 그죠 택배 불가 입니다 오시는 분만 이래 가지고 특별히 안 있습니까 50만원에 판매 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만 한해서 이게 부양에서 약 한 한 10년 15년 10년에서 15년 정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저 추정을 합니다 이 너무 커 가지고 나무 가지가 부러져 그래서 오시는 분만 판매를 합니다 여기 신화가 여기 한번 봐보세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 나오고 있습니다 신화 아홉 개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신화 아홉 개 나오고 있는데 여기 한번 꽃 한번 봐보세요 이게 위에서 쭉 늘어놓은 꽃 폭포입니다 완전히 대박입니다 대박 음 아 이거는 저희들이 부양에서도 내 그 판매를 안하고 요 아마 올해 판매가 안되면 나무에 붙여 버릴 겁니다 요거는 큰 굴피에다가 통으로 굴피 그 통 굴피에다 붙여 버릴 겁니다 그냥 폭포수 떨어지듯이 아 있습니까 그렇게 붙여 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사시는 분은 행제 하시는 거에요 요대로 이제 이래 가지고 저희들처럼 요렇게 꺼매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하셨습니까 이렇게 나무를 뿌려 때렸습니다 너무 무게가 많아 가지고 요렇게 마지막에 택배 불가 50분만 이래 가지고 50만원에 판매하는 거에요 요거는 이게 멋집니다 신화는 아홉 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오늘 택배 방송은 충분하게 했습니까 오늘 방송은 충분하게 했고 저쪽에 이제 저희들이 한번 더 여기가 가지고 우리 꽃이 아주 많이 피었던 거 요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진짜 요거는 어제 청주에서 오신 분이 요거 판매를 해달라고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은 요거는 부양이 에서 보존품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판매가 불가 판매 불가능하니까 다른 거 저걸 저걸 근육을 해 드리는데 저거는 저거는 뭐 자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모양이 너무 크니까 이거 여기 있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저기 안되면 저희들이 판매가 안되면 저희들이 아마 바로 와 있습니까 그 부작에 들어갈 거에요 부작에 들어가서 부양의 영혼이 보존품으로 남길 겁니다 멋있죠 그죠 아무지로 오늘 이 판매 방송 저렇게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이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난초 물주기 난초 여행을 하면서 워크레나를 워크레나를 워크레나 몇 점은 다문 안 있습니까 몇 점 한 두세 점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판매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방송 절개도 봐 주시고 시간은 저희들이 어느 시기에 시간에 있습니까 한다는 거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해 가지고 패널을 주기 때문에 알람 설정 하셔가지고 바로 판매 방송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공평하게 아니겠습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시간을 정해 놓고 방송을 하지는 나중에 워크레나 시즌이 되면 그 시간을 정해 놓고 방송도 하겠죠 생방송도 시간을 정해 놓고 아마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우리가 지금 판매 영상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알람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하셔가지고 아니겠습니까 좋은 제품 구매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오늘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후에 있습니까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즐거운 맛있는 식사 시간 되시고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